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방문 일정에는 나가사키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16세기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신자 중에 조선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784년의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보다 무려 200년 가까이 빠른데요. 나가사키로 한번 함께 가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레 방문할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입니다.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26위 성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수만 명의 신자가 박해를 받았는데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신자 중엔 조선인도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에게 빈센트 카운으로 불린 인물. 1867년 비호 9세 교황으로부터 복자로 선포된 권 빈첸시오입니다. 권 빈첸시오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13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였는데 권 빈첸시오를 자신의 딸인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마리아는 권 빈첸시오를 예수회에서 세운 신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켰습니다. 권 빈첸시오의 천성이 착했고 한자를 읽을 정도로 명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회원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인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맡겨진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회 학교에 맡겨진 걸로 전해져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회 학교 내에서 성적이 좋았고 그렇게 권 빈첸시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회는 조선 전교를 위해 권 빈첸시오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조선에 전교를 하려고 이 친구를 자기 전교 선교팀에 함께 합류시켰던 것 같아요. 예수회의 기록에도 있고 역사 학자들의 기록에도 있고 또 자기 고백에서도 굉장히 신앙심 투철한 사람으로서 빈첸시오의 편지에도 나와요. 하지만 권 빈첸시오와 예수회 선교사 일행은 조선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이 일본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권 빈첸시오는 임진왜란 때 잡혀온 조선인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고려정이란 마을에 모여 살던 조선인 포로들 사이에 천주교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15세기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베드로 모레온 신부가 남긴 기록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권 빈첸시오는 조선에서 태어났으며 3천여 명의 기병대를 거느린 장군의 아들입니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빈첸시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천주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던 상황. 권 빈첸시오도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625년 예수의 사제들과 함께 체포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의원들하고 잡혀 들어가서 옥에서 순교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옥에 함께 있었던 분이 일본 관구장이었어.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된 수사로서 예수의원으로서의 성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살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권 빈첸시오는 체포 이듬해인 1626년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권 빈첸시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엔 뿌리 깊은 진앙심이 배어있습니다. 제가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주님께 배운 사랑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 26위 성인 기념관에 보관된 고서엔 권 빈첸시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왔습니다. 1592년 12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33년을 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나가사키 방문을 앞두고 현지에서 조선인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렸던 복자 권 빈첸시오를 기억합니다. 한국당의 천주교가 전해진 건 권 빈첸시오 순교 후 15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